위처 시즌3는 주연 캐릭터인 리비아의 게롤트를 연기하는 배우 헨리 카빌이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시리즈다. 시즌4부터는 헨리 카빌 대신 배우 리암 햄스워스가 게롤트를 연기한다. 위처 시즌3는 총 8개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6월 29일 파트 1, 7월 29일 파트 2가 공개된다. 위처는 안제이 사프쿠프스키의 판타지 소설 위처를 원작으로 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다. 지난 2019년 12월 총 8화로 시즌1이 공개됐다. 위처는 리비아의 게롤트, 벤꺼버그의 예니퍼, 시릴라를 중심으로 전쟁에 휘말린 대륙에서 살아나가는 이야기를 그린다. 시즌2는 2021년 12월 17일 공개됐다.